배러리 있어? 당연하지 어우 시원해 날씨 너무 좋은데? 여기 위치 기억해? 위치를 어떻게 기억해? 찍어 어우 바로 앞이야 맞았어 아맘 여기가 렌트 뷰 여기도 구경할때가 있네 이거 가게를 잘 기억해야 돼 하일랜드의 메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야? 닷챠? 13th Street 이렇게 해서 갈래? 이렇게 가면은 볼건 없어 내가 볼 땐 모르겠는데? 어떻게 가야지 그냥 이렇게 한번 큰길로 갔다가 저기도 왜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온건 처음이거든 그럼 어떻게 가? 저기 그 어멀사이에서 내려온거지 이거 바깥에다 놨네 그림 사진 그림? 사진 여기가 여기인가 본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이런데요? 어 요런지 없네 침대 다 깔고 유명한데네 그러네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여긴 뭐 여긴 뭐 여긴 뭐하는지 여긴 뭐하는지 메리 크리스마스 글로벌 리빙 물어보잖아 이게 뭐하는지 그냥 글로벌 리빙이라고 돼 이건 생맥주 나는 여기도 관광지네 나는 여기도 관광지네 빛이 벤하는 빛이 이렇게 저희들 아까 우리가 여기가 하일랜드 예빈이어서 13th Street였지? 응 여기 하일랜드, 하일랜드 예빈, 이게 12이고 저쪽은 13이고 저쪽으로 더 가보자 왜냐면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려면 피어 있는 데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거거든 피어가 어디지? 저쪽이야? 어? 어? 가야돼? 피어가 어느 쪽인데? 나도 모르는 거 보여야지 저리로 가면은 더 볼 거는 많이 있나보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난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경사진 실원 아니 여기 파킹하는 건데 자기 집에다 아니 그건 안돼 경사진 집안 그러면 경사 안 집집 저거는 어때? 저쪽 집 이쪽으로 된 거 그거 괜찮아? 너무 다닦다닦다 어? 여기도 그냥 너런 데 파킹할 수 있는 거네 그러네 아니 저기 있네 돈 넣는 거 여기도 있네 응 여기만 돈 넣는 게 없는 거야 아니 여기도 있는데 여긴 보통 여기도 같은 거 근데 아파트 이쪽은 더러우고 난 자기 집에다 놀라면 다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부자겠지? 여기야? 그럼 물어볼까? 아유 리치? 그럼 아유 크레이지? 아니 대답 안 할 거야 진짜? 응 내가 미친 거 같으면 대답 안 해줘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? 뭐가? 어 그 느낌이? 어 느낌이 아니 나는 그냥 아빠 때문에 아 이렇게는 안 와봤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시골만 기억했는데 완전 가 보니까 우리 저번에 거기 갔던 데처럼 너하고 나처럼 나밖에 없어 에이션이 지금 하머스 비치처럼 완전히 저번에 관광지 어 아니 관광지이고 다 외국 사람들 여기 주로 있는데 여기도 쭉 이렇게 여기가 메인 길일 것 같은데 저기 신호등이 있고 이런 거니까 이리로 가보자 어디 여기 말고 어디? 이리로 가보자 어디? 이리로 가보자 체이스 어딜 가나 비치에는 체이스가 있네 벤코바멘트하고 헉? 차에서 막 캐스하는 거야 아직? 응 너무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아 너 너무 쳐다봐 저 다 문 닫았어 모르는 거야 아니 여기 안에는 닫은 거라고 저기 뭐지? 그 현물 샵 그런 거 음식이 좀많이 여기 여기 아 피어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로 가면 피어가 여기 있어 어 그러니까 신호등이 그래서 여기 있나봐 응 여기 음식 좀 먹어서 나을에 나을에 여기 뭐지? 백인들만 여기 있고 우리가 사람들 동영상 있어 우리만 쳐다봐야 돼? 앉아서 먹는 사람들 동영상 있어 있다 있다 근데 약간 그 히스패닉 동영상인데 그래? 우리도 뭐 하나 들고 다녀야 됐거든 창피한데 그러니까 스타벅스 먹자고 그랬잖아 나 스타벅스 바꿨는데 여기 스타벅스 올라가 볼까? 어디 있어 스타벅스가? 저 여기 지금 들고 내려 보셨으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저 위에 있을 거야 하얄레이드 그 위에 어 아 기가 막히다 이거 완전히 이 이 뷰가 장난 아니다 지금 보지? 아 스타벅스 올라갈까? 올라가 볼까 갑자기? 아니 우리도 찍어보면 알지 어딨는지 여기까지 왔는데 자연스럽지 아하하하하 왜 그래 낯설어서 그런 거지 아니 트라이 한번 해 볼까? 어? 안 눌렀나? 0.1마일이 아닌데? 그래요 0.1마일이면은 그냥 걸어가면 돼 어디요? 어디요? 여기 저 위야 사람들 저기서 사온거야 응 가자 화장실도 가자 아냐아냐아냐 화장실도 갈 겸 화장실도 갈 겸 너 오줌만 안돼 어 가자 빨간불인데 가게 돼있죠 이거 희한하게 돼있어 희한한한게 돼있어 희한한게 돼있어 희한한게 돼있어 아 그런사람들은 엄마들 있죠 아기들 됐고 그런사람들이 많네 우리같이 이런 공성있는 사람들은 안와 뭐라고? 아냐 아니 사냥한거보다 훨씬 나은거 같아 기분이 좋아 하하하 자기는 사람 많은데 오면 흥분을 하는거 같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뭘 있고 뭘 하고 하하하